나는 선전대였다. 저기 농촌지원대 선전대가 가서 하는 역할은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 농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식량이 어떻게 우리한테 쓰여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를 납득해서. 이게 복단지가 된다잖아. 세뇌라고 세뇌. 쏙쏙 들어와요. 세뇌라고 세뇌하고 싶지 않아요? 두말하면 당연히죠. 맞서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의 부름을 받들고 모내기 농촌지원전투에 참가한 여러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고의 정남예술단체 이만감예술단체 이만감예술단체 정남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청 탈발발발밤이 밤에 공공연을 시작하세요. 다행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